골프 프로들의 명언입니다. 골프는 놓치는 게임이다. 가장 잘 놓치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벤 포건 골프에서의 성공은 신체의 힘보다는 마음의 힘과 성격에 달려있습니다. 아놀드 파머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다. 벤 포건 골프는 답이 없는 퍼즐이다. 나는 50년 동안 골프를 해왔지만 아직도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조금도 모른다. 게리 플레이어 골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끝없이 복잡합니다. 아놀드 파머 골프는 인치의 게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6인치이다. 아놀드 파머 골프는 완벽한 게임이 아니다. 밥 로텔라 박사 골프는 좋은 산책은 버릇없다. 마크 트웨인 골프는 자신감의 문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바비 존스 골프는 기술, 인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포츠맨십의 게임입니다. 페인 스웨트 골프는 포어를 외치고 6개를 치고 5개를 적는 게임이다. 폴 하비 골프는 뒤 사이의 거리인 5인치 코스에서 하는 게임이다. 바비 존스 골프는 공이 잘 안 맞고 선수들이 잘 있는 게임이다. 벤 포거 골프는 규율의 게임이며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퍼스틴 존스 골프는 생각하는 사람의 게임입니다. 가방에 모든 샷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치치 로드리게즈 골프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게임에 가장 가까운 게임입니다. 좋은 샷에서 나쁜 휴식을 취하고 나쁜 샷에서 좋은 휴식을 취하지만 공이 있는 곳에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바비 존스 골프는 목적에 맞지 않는 도구로 공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게임입니다. 우드로 윌슨 골프는 정직한 게임입니다. 심판, 추심 또는 심판을 볼 수 없습니다. 명예 시스템은 게임의 중추입니다. 제 니클라우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모험이자 로맨스입니다. 재난과 코미디가 얽힌 쉐이크스피어 연극입니다. 에롤드 시걸 골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이다. 당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게임은 뛰어올라 당신을 당신의 위치에 놓는다. 벤, 크랜슈 골프는 자아가 원하는 것, 경험이 하라고 하는 것, 신경이 시키는 것 사이의 타협이다. 브루스, 크랜텐 골프는 실수의 게임이다. 핵심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골프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제 니클라우스 골프는 연애와 같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가슴이 찢어진다. 아서, 베일리 골프는 기술, 인내, 인내의 게임입니다. 골프는 우리에게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줍니다. 타이거, 우주 골프는 회복의 게임이다. 톰, 왓슨 골프는 지속적이고 끝없는 개선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토니, 로빈스 골프는 귀 사이의 거리인 포기, 5인치인 코스에서 하는 게임이다. 바비, 존스 골프는 느낌의 게임이다. 그날의 느낌, 특정 샷의 느낌, 상대방에 대한 느낌 드랙, 노먼 골프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코스에서 하는 게임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코스를 이길 수는 없다. 바비, 존스 골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스에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바람, 비, 태양 코스 자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플레이어는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놀드, 파머 골프는 정확성, 집중력, 인내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일이 끝대로 들지 않을 때에도 공을 주시하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미쉘 골프는 기술, 인내, 전략의 게임입니다. 코스를 읽고 샷을 계획하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카, 소렌스팜 골프는 몸만큼이나 마음으로도 하는 게임입니다. 일이 끝대로 들지 않을 때에도 집중하고 침착하고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던 스피스 골프는 자신과 맞서는 게임입니다. 자신이 코스에서 최악의 적이며 성공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로리, 맥킬로이 골프는 효율과 결단력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향상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목표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스틴, 루즈 골프는 코스, 게임 동료 경쟁자를 존중하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실성, 정직성,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 미켈슨 골프는 열정과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열정, 게임에 대한 사랑을 코스에서의 성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 골프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하는 게임이다.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고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하며 역경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버니스